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2층에 카지노를 건립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반대하는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22일 제프리오 노브리 뉴욕주 하원의원은 시티필드 인근 윌레포인츠 일대를 뉴욕시가 공원지로서 활용하는 것을 중단하도록 승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지역 매체 더시티에 따르면 이는 현재 카지노 설립 등 재개발이 추진 중인 윌레포인츠의 시티필드 주차장 일대가 1939년 플러싱 매도 코로나 파크의 일부로 지정된 공원지이기 때문에 건설 계획 추진에 있어 필요한 입법 절차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퀸즈 플러싱 인근에 카지노가 들어서는 계획이 본격화되면서 일부 지역 주민의 반발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권센터는 최근 플러싱 카지노 건립 계획을 반대하는 온라인 서명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민권센터는 23일 성명을 통해 플러싱 시티필드 인근에 카지노가 세워질 경우 마약 중독 문제 심화는 물론 소상인, 위생, 공공보건 악영향, 경제적 불평등 악화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온라인 서명 캠페인 동참을 당부했습니다. 제외동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제외동포단체 10곳 중 7곳이 제외동포청은 서울에 설립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외동포재단은 지난 20일부터 사흘간 카카오톡과 위챗, 라인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인회, 한상, 한글학교 등 제외동포단체장 2467명을 대상으로 한 기명 여론조사 결과를 23일 발표했습니다. 전치응답자의 70%는 서울을, 14%는 인천을, 10%는 경기를 각각 택했습니다. 그러나 제외동포재단의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 발표에 인천시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인천시는 해당 조사는 명확한 선정 기준 없이 732만 제외동포의 0.03%에 불과한 2,467명만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3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특정 매체만을 활용해 실시됐다는 점에서 대표성과 공신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 패드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는 베이비스텝을 단행했습니다. 연준은 22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 뒤 성명을 통해 기준금리를 현재보다 0.25%포인트 높은 4.75에서 5%로 올렸습니다. 이로써 지난해 3월 이후 9번 연속 인상행진을 이어온 연준의 기준금리는 2007년 이후 최고치를 찍으면서 다시 5%시대를 열게 됐습니다. 당초 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하는 빅스텝 가능성이 나왔지만 실리콘밸리은행 등의 파산사태로 금융 불안이 이어지자 0.25%포인트로 적정선을 찾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인플레이션 잡기와 금융안전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이루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뉴욕 영락교회는 창립 40주년 감사예배 및 임직식을 열었습니다. 이날 임직자는 명예권사 소원자, 신금자, 명예집사 소병택, 권사 성미숙 안미경, 안수집사 이승준씨 등입니다. 담당 최우선 목사는 교회를 창립한 한세원 원로 목사님과 그 가족 40년 동안 지켜온 모든 교우들에게 감사드린다고 인사했습니다. 한세원 원로 목사는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며 소망은 힘이요, 기쁨이며 사랑은 믿음과 소망의 뿌리가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종훈 목사는 축사를 통해 교회 개척 목사와 이대목사가 함께 40주년을 맞이하니 또 감사와 축하를 드린다고 축하했습니다. 박용규 교수는 축사로 앞으로 40년은 다음 세대를 준비해가는 교회가 되기를 축하한다고 축사했습니다. 이날 교회는 니카라가 이동홍 선교사에게 니카라과 영락교회 교육관 건축 헌금을 전달하는 등 선교사 4명에게 선교 헌금을 전달했습니다. 뉴욕 기독교 방송 CBSN 종합뉴스 지금까지 제자 김기훈, 진행의 이동훈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